은혜가 있는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번 제가 설교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 받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한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집사님의 남편의 사업이 정말 너무나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불경기에 불경기에 모든 사업 계약이 다 취소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살고 있는 아파트라도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길바닥에 나앉을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도를 해도 너무너무 걱정이 되니까 뭐 안절부절하게 되고 그래서 하다 못해 이제 목사님께 가서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기도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회사 문 닫고 길거리에 나 앉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정말 원하는 것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는 것 정말 마음의 소원을 한번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세요 해약된 계약도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사업도 회복되고 그리고 지금 대출 이자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가지고 집을 팔아야 될까 이거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걱정 없이 넉넉하게 이자도 내고 사업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그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 아래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 목사님을 찾아온 집사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절망을 하고 한숨을 쉴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걱정을 시작합니다 기도 속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기도는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보았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에서 영국에서 공부하시는 목사님의 소식이 있었고 그 목사님의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는 거예요 영국에 보내고 그 부모님을 한 번도 초대하지 못하고 또 부모님은 또 자녀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한 2주간 정도 영국으로 가서 그 자녀들과 함께 삶의 현장 공부하는 곳 교수님도 만나고 이런 해리포터 이야기 있잖아요 그 과거 속으로 들어가는 그 지하철역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식당 이런 데 다 가보시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쁜 시간을 보낸 그런 사진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과 권사님께 이렇게 문자를 드리면서 아 너무 행복한 모습이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답이 왔는데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기도하고 한국에서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을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신지 여기서 기도는 했지만 기도만 했는데 영국에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애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너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믿음이 빠져 있다면 허망하고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주문을 외우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자꾸 불평이 나냐 말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천천히 차분하게 꼭 한번 더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입만 무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저주를 하세요 그리고는 하루가 지났는데 그 다음날 또 그 나무 밑을 지나서 성으로 들어가는데 저주하신 그 말씀대로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다 말라버린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믿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신다 라는 이 기도에 올라온 용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불평하고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하면 여러분 뿌리채 말라버린 그 무화과나무처럼 기도를 아무리 백날해도 기도를 아무리 백날해도 기도를 소십시간 수백시간을 하고 기도를 매일 빠짐없이 기도한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기도한들 그것은 마치 뿌리채 말라버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나무와 같은 똑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대상 유일한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용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찌야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래하면서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이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시니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며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시작이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이 없으신 모든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요 출애급을 하며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출애급을 해서 신해산에 와서 식개명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급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기도하러 오신 성도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문제를 보고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죠 불가능하죠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필리포스 4장 6절에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고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기도하러 오신 성도 여러분 이제는 문제를 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문제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문제를 다 보고해 드리죠 그러고는요 소원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 받으며는 말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는 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 경험 이성 방식으로는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요 걱정만을 기도합니다 해결점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두려움과 싸우면서 믿음을 붙잡는 것 기도는 문제 속에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두려워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지는 우리 속안이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말한 것은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로써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믿고 기도했는지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그 다음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데요 목사님 안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목사님 불합격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목사님 하나님도 안되시겠죠 그런데요 목사님 이거 잘 안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이 사람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상관없는 엉뚱한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철회하고 밤새 끔식하고 그리고는 믿음과 상관없는 엉뚱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하나님은 우리 말을 다 들으세요 낮에 한 말도 들으시고 밤에 한 말도 다 들으세요 민숙이 14장 28절에 열두 정탐권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열명의 이야기 두 사람의 이야기 여우서와 갈렙 이야기를 들으시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가난당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열두 정당권 적과 꼬리 흐르는 땅 약속의 땅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다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달랐어요? 믿음이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곧 믿음이었습니다 열명이요? 가난당에 가고 싶었어요 적과 꼬리 흐르는 땅 약속의 땅 들어가고 싶어요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말로 그대로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응답하십니다 믿음대로 말한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 후에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기도한 후에 이 말로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후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고 말한 후에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요 야곱에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 있는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저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람에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고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사시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빠에게 반려간 강아지를 사달라고 쪼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빠가 야 아직은 좀 그런 것 같다 너 니가 뭐 안 될 것 같다 근데 계속 반려간 강아지 사달라고 쪼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나가 그렇게 합니까? 자꾸자꾸 쪼르는 거예요 오늘 예나 내가 방법을 하나 가르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렇게 쪼르다 쪼르다 오늘 이 아이가 개집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강아지도 안 샀는데 걔도 안 샀는데 벌써 개집을 만드냐? 그랬더니 아빠 나는 아빠가 강아지를 사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개집을 먼저 만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가 강아지를 사줬어요 아이의 믿음이 아빠를 감동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기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말 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향해서 간절히 구하고 믿고 구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그걸 보시고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뭐죠? 모험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될 줄 믿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구하는 만큼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보면 11장 13절에는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감사예배 들으셨죠? 가장예배 여기 찬양이 뭐였어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믿고 구하십시오 믿고 말씀하십시오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고 구하는 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길 추건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시기를 추건합니다 저는 매주 옥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신이하고 매주 MIP 기도하는 엄마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YIP 기도하는 청년들 같이 기도해요 말씀으로 기도작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겸이하고 신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를 기도하는데 제가 참 믿음이 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거 어떻게 알까요? 기도를 했는데 자꾸 염려가 되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의심이 되고 기도하는데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겸이하고 신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는 다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기로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말한 것을 믿기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로 기도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기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기로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니까 그동안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거 불평과 엉망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뭐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믿음에는 여러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영화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추구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시길 추구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추구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는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추구합니다 그리고 믿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느님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한 권사님의 고백과 같이 목사님 제가 기도한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의심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한 것 받은 줄로 믿을 때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이 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